안녕하세요. 저는 스톱뮤직 연습생 크게 웃을 때 네모입이 되는 배은영입니다. 어? 그런데 여기 너무 어둡지 않으세요? 어? 여기 별이 있는 것 같은데? 저예요! 저는 이 별보다도 더 밝게 빛나고 싶은데 국민 프로듀서님들도 밤하늘의 별을 보며 지친 마음을 달래신 적 있지 않으세요? 그래서 저도 수고했어 오늘도 이렇게 위로도 드리고 이렇게 에너지도 드리고 같이 웃으실 수 있도록 미소도 드리겠습니다. 국민 프로듀서님들이 언제 어디서든 저를 발견하실 수 있도록 항상 밝게 빛나고 있을 테니까 꼭 저를 찾아주세요. 프로듀스 포티에이 배은영 꼭 기억해주시고 많이 응원해주세요. 저는 이번 프로듀스 포티에이 스톱뮤직 연습생들 배은영, 장규리, 이시한, 그리고 조유리 연습생들을 응원합니다. 여러분 화이팅 하시고요! 힘내시고요! 많은 투표 부탁드립니다. 스톱뮤직 화이팅! 스톱뮤직 화이팅!